찾아 심사동으로 이동하는데요. 이곳은 대구식 매운 갈비찜의 맛을 재현하고 있는 곳. 과연 얼마나 맛있게 매울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매운 갈비찜 참 좋아하죠. 가서 드셔버렸어요. 네, 다 봤었어요. 저는 매운 기억밖에 안 돼요. 대구 맛있는지 찾아간 거요.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때 기억은 좀 너무 흘렀다. 드디어 나온 매운 갈비찜. 처음부터 무서워 보여요. 무서워 보여요. 어떻게. 어떻게. 갈비를 뒤덮을 만큼의 걸쭉한 매운 양념. 냄새가. 냄새 여기까지 나는 것 같네. 그리고 양편에 나오는 것까지. 대구식 매운 갈비찜과 비슷합니다. 양념을 좀 먼저 먹어봐. 컵 끝으로 전해져오는 매운맛. 그렇다면 양념의 주체류는 뭘지. 요리 연구가 김수진 씨가 양념의 맛을 보는데요. 아. 아. 눈이 오셨나. 마늘 맛이 엄청 강하잖아. 다른 양념 맛은 별로고. 마늘 맛이에요. 어우 땀나. 벌써 땀나. 벌써. 양념만 뭐러면. 마늘 맛이 되게 강한데. 마늘이 꼭 국내산이에요. 아. 매운맛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매운맛은. 베트남 고춧가루. 베트남 고추를 써서 매운맛을 더한다는 이 집의 가장 중요한 갈비 맛을 살펴봅니다. 생각보다 덜 매운데요. 저는 이걸 생각보다 덜 매운이야. 아까 양념장을 딱 먹었을 때는 입 안에서 막 소리가 나는데 갈비를 먹었을 때는 좀 덜해. 매콤하다. 이 정도는 먹을만은 해. 갈비를 푹 싸면 마지막에 양념장에다가 탁 볶았어요. 여기서 육즙을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육즙을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수준 있는 갈비를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분께 좋은. 사실 뭐 이렇게 자극적인 양념을 쓸 때는 좋은 고기를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좋은 고기 맛을 양념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월구삼이에요. 월구삼이에요. 사람들이 장애도 어떤가요? 선생님. 갓도 먹으니까요. 이게 얼만데? 3인분. 1인분에 16,000원. 1인 기준 16,000원이라는 매운 갈빗지. 3인분이면 48,000원이에요. 3인분치고는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뼈는 몇 개 없죠. 진짜 이렇게 갈빗 때는요. 제가 하나 먹었고. 저도 하나 먹었거든요. 한 두세 대밖에 없는 거예요. 1인분에 몇 세 대밖에 없는 거예요? 1인분에 한 대 정도 들어가지 않나?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고기가. 그리고 이게 고기를 섞은 거 같아. 고기를 섞었다? 어떤 거는 되게 부드럽고 어떤 거는 질기고. 고기를 한 세 가지 정도 틀려요. 전부 다 갈비가 아니야. 이런 건 연해요. 갈비는 조그만 갈비 몇 개, 몇 대 들어있고. 이런 거는 지금 모든 쌀이나 아니면 양념. 양념 먹는 거 같아요. 왜냐면 이 장조림은 결이 찢어지는 게요. 순대는 특징이 없는데. 많이 썰어볼게요. 기름기가 없어요. 오징 쌀 자체는. 네, 장조림 많이 해먹고. 그리고 가격이 또 싸. 오징 쌀은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비만 하기에는 광사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대구에서는 정말 매운 기억만 합니다. 진짜 대구에서는 매워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느냐 하면 맵고, 달고.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적게 해가지고 딱 시켜고요. 맛있었어요. 나는 안 찾을 거 같아. 맛있고 저는 올 거 같아. 선생님은 좋아하겠어요. 선생님. 매운 거 먹었던 시기 때문에. 잘 생기는데요. 아니, 오정규 선생님 얼굴 생겨. 엄청 이뻐시잖아. 너무 나오고 나오신 거 같아요. 매콤달콤한 맛이 뒤섞여 입맛을 덮어주는 매운 갈비찜. 그러나 너무 강한 마늘맛이 조금은 아쉬웠다는.